한빛 레이저와 함께 보면서 대응 전략인 것 좀 말씀을 드릴게요 한빛 레이저 같은 경우는 전기차 화재 관련주로 주목을 받으면서 최근에 조금 오르긴 했는데 이전에 비해서는 참 진짜 저희를 많이 괴롭히는 종목이 아닐까 아마 그때 여기서 너무 잘 가다 보니까 사셔서 물리신 분들 상당히 많아요 매물대만 보셔도요 이 8천원대 이상의 물리신 분들이 지금 상당히 많아요 유통비율 주식의 반이 지금 여기서 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절반 이상은 다 물려 계신다는 얘기예요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이번에 또 테슬라의 전기트럭 있잖아요 그것도 배터리 화재 때문에 열폭주 관련주가 엄청 오르고 있죠 한빛 레이저는 원래 스펙주였는데 스펙이 합병되면서 이 2차용지 관련 레이저 가공 장비를 얘들이 제조를 합니다 근데 갑자기 얘가 왜 일로 엮였을까라고 생각이 들긴 하는데 오히려 진짜 수혜주는 다르게 있죠 그리고 얘가 또 다른 전기차 화재주는 많이 가고 있잖아요 얘는 못 간 이유가 뭐냐면 경영권 관련해가지고 최대 주주가 지금 지분을 한 2.3% 던졌어요 유통비율 전체 주식이 2.3%를 던졌다는 거는 그러니까 주요 주주들이죠 참 인조와요 경영권 관련으로 이걸 던지면 될까 뭐가 됐든 간에 나중에 나오겠지만 아무튼 정부에서 전기차 배터리 정보를 공개를 하면서 셀 추적 레이저 마킹 시스템이라고 있는데 그걸 얘들이 만들죠 근데 이게 실질적인 수혜는 아니기 때문에 좀 많이 가는 게 제한되지 않을까 그래서 아마 앞으로도 계속 많이 가봤자 한 7,000원? 여기 한 7,000원과 한 4,500원 사이에서 놀지 않을까 그래서 이 박스컷 라인이 7,500원에서 4,500원 여기 라인에서 놀기 때문에 그냥 한 5,000원 다 되면 사면 되고 근데 지금도 나쁘지 않아요 자리는 60일 선 위에 안착이 됐기 때문에 이 60일만 깨지지 않으면 손절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한 손절가는 4,500원 정도 잡으시고 여기 뚫리면 손절하는데 여기가 안 뚫리면은 그래도 한 7,000원까지는 들고 갈 만하죠 이렇게 하면은 나쁜 수익률도 아니고 지금 상태에서 좀 뭔가 손익비도 괜찮아요 그런데 기간들이 조금 들어와주면 좋겠는데 기간도 여기 신경을 많이 안 써요 그래도 지금 나름 거래량도 많이 붙고 2,000만 주가 왔다 갔다 했는데 지금 10% 마감에서 끝났다는 거는 조금 아쉽긴 해요 이전에 2,600만 주에서는 나름 방어를 잘했는데 그보다 더 많은 2,900만 주의 거래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마무리했다는 거는 그랬네요 아무튼 간에 현재 함빌레이저 같은 경우는 자리는 괜찮아요 그리고 먹을 양도 더 많기 때문에 61선 여기 6,000원 선만 넘어주면은 정말 7,000원까지는 금방 가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번에 파월 같은 경우도 이제 금리이라는 시사했죠 결국은 이제 장에 좀 훈풍이 들어올 수 있는데 금요일은 진짜 장이 왜 빠졌는지 저도 이해가 안 가네요 이런 기대감이 있으면 분명히 오르는데 낙삭도 엄청 올랐죠 결국에는 처음에 갔다가 빠졌다 갔다 빠졌다 그리고 좀 살짝 반드그랬는데 이미 선반영 됐을 시장일 수도 있어요 낙삭 자체는 그래서 다음 주가 꼭 오르겠다라는 것보다 오히려 오르면 던지는 매물도 생각보다 많이 나오는 그 주이기 때문에 길게 가져가진 마셔라 라고 말씀드릴게요 자 그리고 지금부터 영상을 집중해 주세요 우리 구독자분들 수익 보기 편하시라고 제가 또 엄청난 거 만들었습니다 금융공학과 AI를 접목한 급등주 발굴 어플 완성이 되었고 긴 시간 테스트를 한 결과 어마어마한 수익률이 나왔습니다 제가 지금 이걸 왜 갑자기 소개하냐 우리 구독자분들 매번 채널 시청해 주시고 영상 수익 저에게 가져다 주시고 후원도 해 주시는데 저도 구독자분들 뭐라도 해 드려야겠죠 우리 구독자분들에게는 제가 무료로 제공해 드리니까 미리 비용 걱정 이런 거 안 하셔도 됩니다 대신 구독을 눌러야지 구독자가 되겠죠 지금 보시면 어플 이름은 주식 닥터예요 여러분들의 계좌를 치유해서 소생시킨다 이런 뜻이고 지금 화면에 보이다시피 어플 메인 화면과 급등주 추천하는 종목들이 나눈 화면이 보이실 거예요 특히 오늘 어떤 테마들이 올라가는지 한눈에도 볼 수 있고 AI와 금융공학 데이터 기반으로 추출한 종목들도 실시간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심지어 핸드폰에 알람이 오기 때문에 놓칠 일이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먼저 어플 다운받는 방법 간단히 알려드릴게요 어디 전화번호 따로 보낼 필요도 없고 그냥 여러분들 핸드폰에 어플 다운받는 거 있죠 플레이스토어 플레이스토어에 등록되어 있는 검증된 어플이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된다 여기에 등록된 거는 이상한 게 등록이 될 수가 없죠 구글에서 다 걸렸기 때문에 그래서 검증됐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된다 다들 뭐 어플 설치해 보셨죠 카카오톡이나 뭐 등등 참고로 아이폰 쓰시는 분들은 사용이 안 돼요 아이폰 쓰시는 분들은 공기계를 구하셔서 사용하셔도 되고 혹은 PC 프로그램도 PC 버전이 있기 때문에 PC 버전 이용을 하시면 됩니다 먼저 플레이스토어 들어가셔가지고 주식 닥터라고 바로 검색을 하면 이런 화면 나올 거예요 오른쪽에 이 화면 나올 겁니다 여기서 이제 초록색 바탕 빨간색 위에 십자가 있고 차트 모양이 있죠 주식 닥터라고 이것을 클릭해서 다운받으면 돼요 클릭하신 후에 다운받기 누르신 다음에 열기 누르면은 어플이 실행이 될 거예요 다운받고 실행하시면은 바로 로그인 화면이 나올 거예요 이제 로그인 하려면은 일단 회원가입해야겠죠 여기 가입하기 버튼이 회원가입 버튼이에요 요금 결제 없고 무료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거 누르신 다음에 회원가입 하시고 위에 여러분들이 설정한 아이디와 교위번호 입력하신 다음에 로그인을 누르시면은 바로 아까 처음에 보여드렸던 화면이 나올 겁니다 로그인 하시면은 이렇게 왼쪽에 이렇게 화면이 나올 거예요 종목 추천 기능은 제가 조금 뒤에 설명을 드릴 거고 제가 이 어플을 만들면서 가장 신경을 많이 쓴 게 종목 상세 검색 기능이에요 여기 클릭하시면은 바로 이렇게 나올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포스코라고 검색하시면은 이렇게 종목이 나올 겁니다 어 클릭하시면은 어떤 화면이 나오냐 자 이렇게 포스코딩스 나올 거예요 이렇게 현재 얼마고 시총이 얼마고 거래량이 얼마 나오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포스코 홀딩스의 상승 확률 실시간 수급 동향부터 시총이 얼마인지 외인 기간이 얼마나 매수했는지 그리고 가운데 보시면은 종목 포인트 이거예요 이거 종목 포인트 보시면은 두 가지가 있어요 레이팅 포인트랑 인플로어 포인트라고 있는데 이게 이제 현재 시장에서 레이팅 포인트는 현재 시장 재료 있죠 재료 그 재료에 기반해서 펀더멘탈적으로 상승할 확률이 얼마인가를 표시하는 거고 밑에 인플로어 포인트는 이거는 수급 포인트예요 수급이 있어야지 오르겠죠 그렇기 때문에 요것을 종합해서 나온 포인트가 여기에 찍힙니다 그래서 이게 확률적으로 오를 확률을 표시해 주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현재 가지고 있는 종목들 혹은 관심 있는 종목도 분석할 때 앞으로 더 이상 네이버에 검색해서 이상한 정보 이런 거 보면서 피해보지 마시고 냉정하게 종목을 판단해서 매매하셔서 수익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것만 봐도 종목의 힘이 얼마나 강한지 약한지 다 알 수 있을 거예요 바로 밑에 보시면 해당 종목이 어떤 테마에 엮여 있는지도 바로 한눈에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 여기 그림 보시면 1차 테마, 2차 테마, 3차 테마 다 나와요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나누는데 항상 대장주가 먼저 오르면 그 다음 테마, 2차 테마, 3차 테마가 많이 오르죠 그래서 2차 테마, 3차 테마 종목과 아직 오르지 않은 종목을 쉽게 우리가 파악해서 어떤 종목들이 상승할지 눈에 바로 들어오기 때문에 수익 내기 한층 더 편하다는 거예요 1차 테마 못 잡았다 그럼 나는 그 다음에 2차 테마, 3차 테마 잡으면 바로 또 수익 보는 거예요 맨날 인터넷 검색하고 종목 찾느라 시간을 허비할 필요가 없다 남들보다 더 싸게 살 수 있다는 말이겠죠 지금부터 종목 추천 기능을 설명 드릴 거예요 어플이 어떻게 종목을 포착하는지 이런 거 설명 드릴 건데 지금 보시면은 모닝 파워 보이시죠 모닝 파워 이렇게 모닝 파워 네모난 빨간색 박스에 다 모닝 파워라고 적혀 있어요 흔히 말하는 시초가 매매예요 시초가라고 아시면 될 것 같고 시초가 돌파 매매 종목을 장 초반 9시부터 9시 10분 사이 이 사이에 수급이 몰리고 상승 여력이 가장 큰 종목들을 어플이 실시간으로 알려줍니다 보시면은 KBI 메탈 모닝 파워 적혀 있죠 흥구 소규도 마찬가지고 YC 등등 옆에 수익률 보이시죠 바로 이런 식으로 장 시작하고 어플 신호만 기다리면 수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종목을 이렇게 알려줘요 이거는 현재 우리가 상승 지점에서 포착한 게 아니라 이 어플이 포착하고 나서부터 상승률을 표기한 것이기 때문에 수익률 거짓말이 절대 없다 미리 말씀드리지만은 또 구독자분들에게는 무료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또 말씀드릴게요 다음은 돌격대장이에요 돌격대장은 흔히 말하는 장중 급등주를 뜻해요 수급이 갑작스럽게 몰려서 VI 다들 아시죠? VI 걸릴 확률이 높은 종목들을 이렇게 잡아줍니다 이렇게 하루에 한 종목이 아니라 여러 종목 그런데 이 어플이 잡아주는 종목들의 수익률이 상당히 좋고 타율도 정말 좋아요 웬만하면 거의 다 수익이라고 보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참고로 가장 많은 신호가 신호가 가장 많이 나오는 시간대가 오전이에요 오후도 많이 나오긴 하지만은 우리가 주식을 하면은 보통 오전에 거래량이 가장 활발한 것을 아실 겁니다 그리고 AI도 학습을 매일매일 또 다시 해요 AI도 학습을 하다 보니까 얘들도 오전에 거래량이 많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오전에 포착 종목이 또 많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런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이거 어플 계속 켜놓고 보고 있으면은 핸드폰 다른 거 못하는데 그렇죠 어플이 AI 기반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제가 포착하면은 알아서 포착하고 즉시 휴대폰으로 알람을 바로바로 보내줍니다 이 종목 지금 급등한다 하고 알람을 띄워줘요 그냥 업무 하시다가 볼일 보시면서 갑자기 휴대폰에서 알람을 울린다 하면은 종목 보고 바로 여기 포착가 있죠 이 금액보다 밑에 있다고 하면은 그냥 바로 매수하면 돼요 포착하고 내가 살려니까 이것보다 높으면은 잠시 기다렸다가 여기 가격대 다시 오면 다시 사면 됩니다 그래서 종목을 못 봐서 수익을 날릴 일이 없다 라고 말씀드릴게요 정말 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잘 만들었고 수익률도 짱짱한 주식닥터 어플 빨리 우리 구독자분들 사용해 보셔야겠죠 기능 소개는 이제 여기까지 하고 간혹 가다가 이제 문의하시는 게 이거 유료 아니냐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마이페이지 들어가면은 뭐 최근 결제일이라고 어플 다운받은 날짜가 동시에 찍히는데 주식닥터는 자동결제 고객이 결제하는 기능이 없어요 절대 없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무료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기간이 만료된 분들은 1대1 문의로 요청하시면은 바로바로 다시 기간을 더 늘려드리니까 많은 이용 부탁드릴게요 그럼 모두 성공투자 하시고 저희 구독자분들 모두 부자되는 그날까지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